정답 정답 여러분들 개인으로 탐지 다 붙을 거기 때문에 일단 K형부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 팀이 어제도 했지만 당신은 저랑 담배를 빨았잖아요 그쵸? 너무 좋았어 담배 한 대 주세요 여기 좀 끌어도 돼요 저 형? 아 담배 주세요 좀 빨아주세요 아니 아니요 전기찬나야 초대 안 오신 분? 심사국들 10년 만에 아 진짜 왜? 그래도 상당히 많이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많이 괜찮아졌는데 오늘도 예를 들어서 하다가 진다 영캠들까지 담배 빨개 제 레전드 그림 그거야 몇 시간 정도 주셨어요? 저 지금 2시간 동안 6시간이에요 어제도 딱시 게임 해가지고 3시까지인가 2시까지 게임하고 그러니까 이 형 존나 열심히 해 진짜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제 탱탱이랑 정말 죽음죽을 하네 진짜 아 근데 벤츠 씨 하자 보세요 지가 방구석 아이유인지 아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뭐 폭력이 저희 팀이 이렇게 만든 장본인 행진 씨 자 이게 저희 팀의 완전체인데 와 캔봐봐 왜? 포스트 ㅈㄴ 없다 이게 뭐예요 방구석 찐단을 아 근데 전 팀이 제일 단점 뭔지 압니까? 일단 실력을 떠나서 왜 씨발 왜 이슈성이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뽑힌다고 했는데 씨발 찐단을 뭐라 한 거 아냐 아니 잘못이야 우리 담배밖에 안으로 그래서 안 빌릴 수 있잖아 어? 다섯 명이 다 같이 한 번 필든가 왜? 다섯 명 필든가 아.. 근데 내가.. K형을 이제 완전 업그레이드 시켜줘 탑 코치 혐채님 코치로 왔고요 미드 가르치러 왔습니다 김성태 형님 정답 마크 그게 본인의 캐리어 IG에 있었고요 일단 성태형 캐리하게 만들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5분 안에 다 드셔야 됩니다 아 저 다 먹었다 다 먹었어 내가 눈치 줘가지고 먹으라고 이제 혹살에 보면 또 남겨놔 36kg래요 36kg? 36kg? 36kg 몇 개 몇이야? 168kg 와.. 야 168kg에 36kg 나 160에 46kg이네 그러면 너는 원래 살 적고 내가 독독 체정인 거지 여자 몸무게가 84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아 드립 드립 아 근데 행지가 장규방 하고 왔더니 많이 괜찮아졌네 뭐가? 얼굴에? 응 안 했어 어? 한 거 아니야? 안 했어 행지 눈밖에 안 했잖아 진짜 좋죠? 外ぬ 나 거의 잘못된 겁니까? 동생한테 퇴근히 toda 질 거 아니야 동궁도 있어 나 혓바닥 빼고 다 질 거 아니야 뭔지 한 princip아요 거기까지 삐미 faire 나랑 나랑 개인 밥 과일만 하 adalah 누가 아니꼴인지 지금 나만하는 거야? 그래! 일반인 형들 있으면 저 괜찮나요? 저 나보다.. 나 너 들어올 때 해골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진짜로 우리 어쩔 건데? 콜라보 아.. 뭐라고? 콜라보 아니 우리한테 말하면 되잖아! 왠지한테 말해! 옆에 혜일이 형도 있는데 가만히 걸려 배치려! 우리 강아지 키워야 돼! 우리 팀원들이 강아지 키워야 되거든요? 싸우면 안 되겠다 이거! 형대는 태릿 때 싸우지 말자 지금? 나도 레벨.. 내가 개 지랄해서 형이 이기는 싸움이었거든? 왜냐면 내가 얘기했지 이 형이 모델카이저 풍련도가 있었으면 이거 그거야! 블루 먹고 두꺼인 먹고 룩때먹고 레이크! 댄필룸 벤츠가 어제 코치님들한테 다 들었으니까 그거 듣고 하면 되고 KNG 벤츠! 그리고 우리 성을! 의외로 나쁘지 않다! 상승뉴패! 사진을 왜 찍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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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못했고 내가 못했고 왜 다이에나 올랐어? 잘하다가 진 거라서 두 번째 판에 있는데 잘해먹다 아직 안 잘랐으니까 뱀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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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지 이야기하고 해봐 엠지야! 나이스! 미드빌자! 들어가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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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인터뷰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그.. 아.. 아니.. 어떻게.. K씨 이게 네.. 그.. NG팀이 계속 싸우기만 했는데 또 결과는 좋게 나와서 네..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저 말씀하시는거죠? 네네네네.. 아.. 일단 다 너무 잘했고 그리고 저희는 연습양이 진짜 많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연습하면서도 서로 충돌도 많고 왜냐면 벤치랑 성태형 워낙 인성이 쓰레기라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그.. 골탱탱이 감독으로만 그거 해가지고 저희 코치진들 얘기 못했는데 맞아 저도 이겨려고 했는데 방금 어.. 니가 아세요 그러면? 나도 어.. 저희 팀이 그.. 한 명씩 개인 코치가 다 있었어요 어.. 탑에 이제 탱탱오빠 정글에 이제 스냅프토파 미드에 미키님이랑 원딜에 레이님 오빠랑 서포트에 또 개인팜님이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이겼지 않나 저희끼리 한게 아니고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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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저희는 10명이 하나입니다 진짜로 미스 선생님한테 말하기는 하는데 우리 우리 팀에도 몰라올지 몰라서 이거 하는 중이에요 하하하하 그니까 그니까 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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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